송래 공원의 도록룡 12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아래쪽 도록룡 웅덩이에는 계곡 산개구리 올챙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심이 얕은 곳에 인기가 훨씬 많습니다. 바다로 치면 해안가와 섬처럼 생긴 곳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보았습니다. 양서류는 아가미 호흡도 하고 허파 호흡도 하고 피부 호흡도 합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양서류는 변태 이후에 허파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글에 따르면 대다수 종의 올챙이에게 허파가 있습니다. 올챙이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익사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수면으로 올라와서 공기로 호흡하는 것이 올챙이에게 만만치 않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올챙이들이 수심이 얕은 곳에 집착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올챙이의 공기호흡을 다룬 이 글도 참고하십시오. 이 논문의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들 중에는 올챙이가 공기호흡을 하는 듯한 장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가설은 인터넷을 약간 뒤져본 뒤에 생각해낸 것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나중에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면 이 영상의 후속편을 제작하겠습니다.